짠 밥 먹으러 갑시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Let's go! 뭐 드실 거세요? 일단 가서 보겠습니다, 메뉴들. 경찬은요? 대신 맛있네요. 난 무조건 밥.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 저도 밥 먹을래. 한국인은 쌀이죠? 선생님도 쌀 잘 안 드시던데? 한국이 아니신가? 아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거 같은데. 신나자마자 바로 다음 촬영 가야 돼서 언짢으세요. Holy moly! 오늘 A는 마파두부, B는 봉골레 파스타, C, 살렁탕, 딥, 오줌, 생선, 구이네요. 저는 A나 C 먹고 싶습니다. 오디세이가 리뉴얼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정창에 닮았어. 아, 역시 또. 잘생긴 사람들이랑 통화되네요, 진짜. 맞아, 닮았어. 저는 샐러드 있는지 보고 샐러드 받아오겠습니다. 샐러드 받으러 갈래요. 저는 A를 먹겠습니다. 받아서 만나요. 안녕. 먹는 레티놀이 나왔어요. 나 저거 너무 신기해서 궁금해. 어, 저거 이슈래요.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러니까. 냉우동 샐러드도 맛있을 거 같아. 그것이 냉우동 샐러드입니다. 오, 맛있을 거 같다. 그쵸? 나 그거 먹어볼래, 냉우동 샐러드. 저 오늘 좀 헬스팬 먹을게요. 오랜만에 헬스팬. 냉우동 샐러드. 어, 냉우동 샐러드? 이거 아마 비건 메뉴일 것 같네. 오, 많이 먹어요. 오, 경차 왔네요. 뭐, 봉골레 파스타 왜 이렇게 국물이 많아요, 그런데? 오, 맛있겠다. 오, 좀 드세요. 와, 맛있겠네요. 왜요, 동현님? 못마땅하게 쳐다 바래자. 나는 손도 안 댔는데, 왜 지가 먼저 먹지? 이런 눈빛을 한 번은 보내줘야 해. 보내고 있는데요. 맛없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면이나 이 면이나 다를 바는 없을 거 같아요. 저희 회사가 갑자기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자기는 회사 아닌 회사에 식단을 때 궁금해하시더라고. 맞아요. 궁금해요. 거긴 어땠어요, 이전 회사는? 아, 이전에 사는... 여기서 거기가 나요, 여기가 나요. 아, 여기서 훨씬 낫지. 이전에 사는 더 나을 거 같아. 거기는 CJ 후드빌이 있는데 더 낫지 않아요? 아니, 진짜 다양하지 않아요. 메뉴 두 개, 샐러드 하나. 나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이 좋아. 쓸데없이 네 개 나오고... 저는 다양하게 나올 줄 알아요. 저희가 석식도 나오잖아요. 사실 돈을 안 쓰면 안 쓸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여기서 새끼 다 해결했어. 직장님들은 식비로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그니까요, 식비 좋은 진짜 앵글비스 100인데. 방차는 좀 많긴 한데. 저녁 무료는 진짜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나는 점심보다 저녁이 더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너무 맛있다. 그래? 이게 전날에 저녁을 안 먹고 주식을 첫 끼를 먹나가니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녁 안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부터 엄청 배고프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생각보다 안 배고파. 근데 좋은데만 안 배고파. 저희는 메뉴가 총 몇 가지예요? A, B, C, D가 있고요. 저염 도시락, 비건 도시락이 있고. 그 다음에 헬스 택이 있고. 샐러드가 있어요. 헬스 택이 뭐예요? 단백질. 고단백. 설거지 하셨네. 다 드셨나요? 네. 그래도 잘 해주셨으니까. 고단백. 맛있겠네요. 여기 먹을까요? 어머, 막걸리는 식당이래. 그린티, 막카다미아. 먹어봐. 보여? 막카다미아. 그린티 향이시라. 어떨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짓만 삽시다. 저리 가서 명함 좀 가져와도 될까요? 왜요? 영수아 여기서 지금 빨리 남자들한테 명함 뿌리고 싶대요. 몇 번 더 메이크업 지적지로 하면 되죠? 네, 네, 네. 아뇨, 지적 끝나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기는 진짜 외부인들 많이 오는 것 같긴 하네. 맞아. 폴로가 유명해서. 여기 소개 한 번 해주시죠. 여기 라벤더 라떼. 라벤더 라떼 너무너무 맛있어요. 눈이 반짝거려. 눈 차. 너 메이크업 할 때 그렇게. 어, 맞아요. 저는 영수증을 청구할 때 이렇게 딱 각 맞춰서 찍는 거가 좋아요. 산집. 안 써요. 진짜 말투 너무. 아니. 와, 저를 많이 파악하셨네요, 이제? 한 번만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뉴런으로 연결 한 번 해주세요.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진짜 못 잡은다. 소상어 먹으세요. 이렇게 못 자르는 척. 그래서 선배한테 넘쳐서. 맞아. 빨리 먹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플로팅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진짜 귀여운 커피. 플로팅. 치얼스. 그럼 이거 써, 이거 있어. 아니, 카메라 보여줄 거예요. 경찰을 뭘로 수정하려고 갖고 왔어요? 웬 아이 제품 갖고 왔어? 이번에 리미티드 한정판으로 새로 나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했던 게 진짜 진심으로 저는 딱 이렇게 목팔팔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다. 제가 필드 트레이닝인데 나가야 될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네. 근데 저희가 윈터 컬렉션이 나왔으니까. 아,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구나? 네. 오늘 좀 다르더라고, 분위기가. 응. 그래서 어저께 수석살롱에 수석 아티셔 동현 선생님이. 해주셨어? 네. 제 눈에 스무피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해주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훨씬 지우기 싫었는데. 오늘은 안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따라 해보는 걸 한 거예요. 아... 어때요? 직접 해보니까. 저 제품 이번에 처음 해본 거잖아요. 이 색상이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근데 하이라이터처럼 쓰거나 아니면 눈빛을 밝혀줄 때 쓰면 너무 예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입시 은은하게 쓰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 하면 눈 아래가 많이 번지니까. 지금 딱 이 시간에 수정할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가져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펜슬 저희건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좀 아직 언어가 사장님이시잖아요 어디 박사예요 형? 콜박사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도 눈이 진짜 많이 번지는 편인데 안 번져요 그리고 또 스모키에는 깨끗한 피부가 선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좀 잡티가 많이 나가지고 컨실러 이거 이번엔 우리꺼 네 저는 헤라 컨실러 나올 때마다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을 돼가지고 썼는데 제가 원래 클리오 쓰다가 다시 헤라로 가왔어요 그래서 어 거울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쓰실래요? 갑자기 옆에서 수정하는 거 보니까 저도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커버 좀 해야되는데요 아 컨실러 너무 좋아요 나는 빨간 음식 먹으면 입 주변이 좀 이렇게 붉어져요 근데 이거 없애겠다고 파운데이션 바르잖아요? 파운데이션이 여기가 색깔이 또 스타벅이 올라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선크림을 항상 비벼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 갖고 다닌 오 입 주변을 또 발라주는구나 아 근데 브러쉬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멀티즈베에 찍을 거 같은데 아 이게 좀 수분감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걸 많이 써요 바보 같아요? 하하하하 이걸 왜 찍어놓은 거야 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1순위 파운데이션 실키예요? 요즘에 실키를 제일 많이 쓰긴 했죠 이 순위는 뭐예요? 가져왔어요 파운데이션 아닌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많이 썼는데 실키 나오고 나서 실키로 가 바꾸긴 했죠 노세범은 파우더가 유명하고 쿠션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런거야? 저도 노세범 좋아하니까 노세범 쿠션 나오니까 한번 써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또 립밤 바르고 하면 여기가 무슨 선이랑 경계가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차라리 파운데이션을 그냥 다 덮어버려요 저는 화장품 볼 때 제형의 특이성도 되게 많이 도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샤넬에서 레베쥬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데 그 파운데이션도 한번 써봤는데 좋아가지고 그게 되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골라서도 이런 제형으로 나왔던 거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손으로 바라니까 훨씬 낫다 우와 색깔이 예뻐요 어때요? 괜찮다 오늘은 진짜 명함 뿌려도 인정할게요 오늘 명함 뿌려도 돼요? 오늘? 사귈 거야? 저런 여자가 사귀자 그러면? 당연히 사귀지 제가 월요일날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경차랑 같이 쓰고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둘이 손이 이렇게 맞닿아있었는데 일도 안 떨렸어요 쟤 우정 내 손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줄 알았어 아 무슨 얘기 하나 있어 경차 우리는 떨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의 손을 잡고 갔어요 이렇게 우산하게 얘기하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네요 남녀 사이가 아니라 그냥 본인 사이입니다 본인 사이 이 정도 안 본인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색깔 없다고 해가지고 희발랐어요 이거 진짜 다 썼어 이제 이제 내 입술 모양대로 남았습니다 나 저렇게 다 쓴 거 처음 봐 아니 나 진짜 이거만한 색상이 없어서 바르긴 했는데 얘는 좀 아까워가지고 두드리면서 사용해요 이런 립이 나아요 아니면 완전 빨간 립이 나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대요 누디하게 가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정해져 있진 않다 네 젊은 아티스트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다양성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메이크업하고 룩적으로 완성도 있고 뭐 그냥 갔을 때 예쁘다고 느껴지면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참 아티스트네요 선생님 맞아 잘 어울리네요 입꼬리 올리는 거를 원래는 입라이너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거로 입꼬리 조금 올려요 입꼬리 올리는구나? 그걸로 돼요? 보이진 않지만 이 글리터가 살짝 여기까지는 반짝임이 있어 아 약간 빛에 닿았을 때 입이 이렇게 돼 보이는구나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어 진짜 예뻐요 저 근데 좀 잘 된 거 같아요 진짜 내일 이대로 가면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이렇게 가면 될까요? 다 틀렸네 선생님 이렇게 가면 될까요? 선생님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게 가든 말든 아 이렇게 먹다 끝났네 일하러 가시죠 동현님 약간 이 라인이 예뻐시더라고요 진짜 30대 같은데요 30 몇 살이요? 사람들 아무도 다 드세요 입꼬리 올라간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ㅋㅋ Ollie 오늘 밤에 10 더 올라오는 중 여기에 누굴 우리 내일은 이 야채가 우리 내일은 우리의 야채는